Maz Also 죽음 차단이 제대로 된다 감사합니다 아 재밌다. 지금 KBS 지구의 블랙박스를 촬영하러 왔습니다. 지금은 인트로 안무를 찍고 있고요. 그래서 좀 이따가 밤에 광장에서 호랑이를. 왜 이따가야? 네. 공중한 건 없잖아. Q. 원장님이 여러분 전 지금 무섭순도 준비하고 있고 이 퍼포먼스도 준비를 계속 했었는데 그 아마 이 영상이 지금 공개가 되면은 꽤 하반기여서 잊었을 수도 있는데 근데 제가 한창 새벽 2시까지 연습 다 끝나고 막 스토리 올리고 뮤버스 찾아갔던 적이 있는데 온우가 오늘로 했네요. 요즘 열일하는 게 보기 좋다, 우시야. 제가 이렇게 쉬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로 주러왔어. Q.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Q.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온라인이! 온라인이! 지금 지구의 블랙버스 촬영 중입니다. 지금 이 프로그램은 기후변화에 대한 다큐멘터리 플러스 음악 쇼인데요. 현재 지구의 모습을 음악으로 기록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제가 서울에서 이렇게 엔딩을 하게 되었는데요. 좋은 취지의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게 돼서 너무 좋고 기후변화에 대해서 많은 분들한테 알릴 수 있게 되어서 또 더 영광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호랑이 촬영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화문으로 렛츠고! 안녕하세요 호시입니다. 저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인으로 많이 만나요. 광화문으로 렛츠고! 전화기는 시원중 광화문으로 렛츠고! 광화문으로 렛츠고! 멋있어. 모한지! 타이밍에 나야될까? 그래 그래, 그러면 좀 쉬어 형. 간거죠. 어, 그리고 호랑이 팔 하고. 알겠어, 고마워. 형 마침 형 이렇게 전화하는데 그 카메라도 여기 다 있어. 아 진짜? 와 카메라에 한 마디 해줘 형.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는 이제 쉬러 가 보겠습니다. 아 형 들어가. 아잉.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정한이 형이 전화를 해줬습니다. 응원의 미션. 이제 거의 마지막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옷이 참 마음에 들어요. 저희 캐럿분들의 로즈컷의 세렌티. 로즈컷의 세렌티? 저희 응원봉 색이 두 가지 색이거든요. 그래서 캐럿들을 위한 이상. 캐럿분들 아마 지금 제가 촬영하는 거예요. 저희 10분만 쉬었다가. 마지막이 아니었다가.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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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이제 지구의 블랙박스 촬영을 마쳤는데. 이게 아마 좀 늦게 나올 거예요. 지금 촬영 한 일정 거의 1월에 찍었는데. 아마 좀 늦게 나올 건데. 아까 제가 설명도 했지만. 좋은 취지의 방송이라서.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되게 아끼는 무대고. 많이 많이. 제가 많이 나와야 또 이렇게 캐럿분들 좋아하니까. 무대를 또 열심히 준비해 주셔서 저도 너무 재밌게 했고.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